두말하면 잔소리지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영어로 이렇게 해보세요 어떤 말을 듣고 아우 그건 당연하죠 그거 하나는 확실하죠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that's for sure for sure 라는 말은 확실히 라는 말이 됩니다 I know this for sure 하게 되면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돼요 I know this for sure one thing I know for sure 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살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 한 가지 one thing I know for sure 그것은 말이죠 라고 할 때 이렇게 well one thing I know for sure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운을 떼고 문장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for sure 라는 말은 확실하게 라는 뜻이 되서요 다시 한 번 that's for sure 그거 하나는 확실하지 that's for sure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더 많으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친구들 다 데리고 오세요 사람 많으면 더 좋은 거죠 파티를 하고자 할 때 친구들 다 데리고 오라고 이런 말 하면서 the more the merrier right? 더 많을수록 더 기쁜 거잖아요 그죠? the more the merrier right? 다다익선이다 자 이런 경우는 더 즐겁다 라는 뜻으로 맞죠? 라고 할 때 아유 두 말하면 잔소리지 라는 뜻으로 that's for sure 그건 확실한 거지 that's for sur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that's for sure 또 어떤 경우에 말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주말에 큰 세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한다거나 이번 주말에 미술 전시회가 열릴 겁니다 혹은 이번 주말에 콘서트가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결정된 어떤 미래의 행사에 대해서 말할 때 there will be there will be 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there will be 어떤 일이 지금 있어요 라고 하면 there is 과거에 있었어요 하면 there was 근데 앞으로 있을 거예요 there will be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next weekend 이런 식으로 혹은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next weekend은 다음 주말이고 이번 다가오는 주말은 this weekend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주말에 큰 세일이 있을 거예요 there will be a big sale this weekend there will be a big sale this weekend 이번에는 이번 주말에 미술 전시회가 있을 거예요 there will be an art exhibit this weekend there will be an art exhibit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콘서트가 있을 거예요 there will be a concert this weekend there will be a concert this weekend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뭐뭐가 있을 겁니다 주변에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거 아마 틀림없이 이럴 겁니다 라고 예측하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럴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it's going to be it's going to be 거의 틀림없이 이럴 겁니다 라고 강한 확신을 가져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it's going to be 예를 들어서 아 그거 힘들 거예요 한다거나 아 이제 좀 약간 피곤할 거예요 라고 한다거나 그거 아주 신날 거예요 라고 한다거나 먼저 힘들 거예요 it's going to be hard it's going to be hard 틀림없이 어려울 겁니다 it's going to be hard 이번에는 그거 약간 좀 피곤해질 겁니다 그 일 자체가 it's going to be a little tiring it's going to be a little tiring 특히 이렇게 좀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럴 거다 라고 말할 적에는 아무리 본인이 확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a little bit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정도를 낮춰서 말하려는 노력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it's going to be really tiring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it's going to be a little tiring 약간 피곤하게 만들 겁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아주 그거 신날 거예요 it's going to be exciting it's going to be exciting 아주 신날 거예요 라는 문장도 만들 수 있겠죠 이분 주말 생각해 보시면서 어떨 것 같으세요 it's going to be 다음에 형용서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